유희관 5이닝 던질지 6이닝 던질지 모르겠는데 맥심 6키로 보고 이 점수 그대로 가면 네가 7에 올라가든 갈 거니까 5회 초 시작하면 스트레칭 받고 준비하고 있으라. 용연히 올라가서 못 던지면 나는 죽는다, 감독. 선성곤도 다 그다음 던지기 할 것 같아. 못 던지면 나는 감독님한테 죽어요, 진짜. 공하나의 성공, 이용왕. 코스쿨이! 투수! 5회 이후에 코치님 안 계실 때의 투수 결정은 수민이가 다 하면 돼요. 어? 네가 다 하면 돼. 그렇게 하라고. 순번호를 대충, 대충 순번호를 정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밖에서 야수를 신경 쓰면서 투수 파트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네가 준비시키고 다 해야 돼.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이상한 상황을 안 만들게 초반부터 점수 많이 대야죠. 그러면 돼야지. 우리 팀이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팀이었는데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선발 나가고 싶은 사람. 일관밖에 없어요. 손 들어보자. 손 내려도 좋다. 와 씨. 어서오세요. 뭔 얘기했어요? 진짜? 아니 그 선발 투수 누구 때문에 그러지? 투수 롯데이전 때문에. 선발은 어쨌든 3명. 3명? 3명이 누가 3명이에요? 3명 중에 선발은 다 배냐 이 말이지. 신장도 들어가요 선발에? 어? 새끼 많이 컸네 이거. 시즌 2, 2 때 안 그래 놓고 동매기를 해 놓고 씨. 감독님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 이제 가면 되겠다. 어디 집으로? 모르겠어. 어디 가면 되겠다. 모르겠다. 집으로. 집으로 고호 고호. 아무튼 선발 나가는 사람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다른 투수 던질 기회가 올 수 있게끔. 좀 점수 차가 많이 나면 오늘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감독님 금방 전화 왔더라. 뭐라고? 똑바로 하라고. 야 똑바로 해라. 감독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똑바로 해라.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똑바로 해라. 바로 하란 말이 이기라 이 말이지. 진짜 오늘 점수 차이 진짜 많이 났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그래서 성건이도 한번 던지고. 성건이 던지려면 14점 돼야 된다. 아니 뒤에 재형이나 누굴 붙여놓고 점수 차이 많이 나면. 정광아 10점 하자 10점. 아 예 알겠습니다. 10대 형. 7점 이상 차이 나면 준비해라. 승준이한테 다음 투수 누구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승준이. 승준이가 5인인인지 6인인인지 모르겠는데 맥심 6키로 보고 이 점수 그대로 가면 네가 7회 올라가든 갈 거니까 5회 초 시작하면 스트레칭 받고 준비하고 있어라. 승준이한테 내려가면 돼. 봉이형 선진했네요. 미안해. 진짜 준비해야 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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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굿 아이디어. 아유 씨... 영현이 올라가서 못 던지면 나는 죽는다, 감독. 선선건도 다 그다음 던지게 할 건데 못 던지면 나는 감독한테 죽어요, 진짜. 아, 올해 공판 못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네. 고객님은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그냥 한 번 칠하니까, 이럴 때. 펀드만 내지 말고 칠하니까. 치고 2로. 아니, 형 가도 들어오면 치고 2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지? 우윤희부터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둘이.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혜성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교훈이 들어갈 거고. 교훈 들어가고. 용헌이는 밑에서 안 올라와. 예? 용헌이는 밑에서 안 올라와. 용헌이 어디 갔노? 용헌이 왜 아직도 안 왔어? 형헌아,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왜? 야, 이 용헌. 네. 많이 와. 용헌아, 인사부터 하자잉. 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긴장하지 말고. 용헌아. 용헌아. 1회만 들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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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심어 푸게 하고 올라가서. 네. 힘 빼고 얹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초구 이런 건 심으려고 하지 말고.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심어. 초구부터 심으려고 하면 굴대니까. 가볍게 처음에 가볍게 스트라이크 잡고.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되면 심어둬. 꼬랑개만 주십시오. 어, 퀴차 바뀐. 퀴차 이용헌. 퀴차 이용헌. 퀴차 이용헌. 어? 어, 투 스트라이크 해요? 이제. 와. 펜디께 선을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용헌 선수로 모자입니다. 무겁습니다. 예, 예. 일찍 하지 마요.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 몰터젤에서 유일하게 경기에 나가지 못했던 이영원 선수가 20반 경기 데뷔전을 갔습니다. 오늘 1원이군요. 역사적인 날이 되겠어요. 우와, 그런 거다. 첫... 첫 대구판. 최강 우터젤 하는 팀, 그 많은 선수단 중에 무지까지 통산등판 기록이 없는 유일했던 선수가 오늘 라운드 여전수입니다. 라이버트 대의를 벗나.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 우리가 야심차게 여기 데려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늘 팬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이영원 선수의 연습도 하나하나는 관객님들에게 정말 큰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병원하고 봐봐.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앞만 보고 옆으로 빠지지 말고. 이영원의 역사적인 데뷔전입니다. 다른 누워 있어. 아, 이게 춤과, 춤이 굉장히 얼마나 떨릴까요. 춤과 정말 떨리거든요. 여러분, 이 선수가 몰커들로 마지막 선수 이영현입니다. 이영현의 데뷔전, 선두 타자, 두 번 타자 김지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긴장했어. 자, 처음 해 보자, 일정치. 날파롭게 들어갔어요. 137km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긴장 안 하고 아주 날카롭게 던지네요. 사이버 투수. 당황이 살아나지 못해요. 148km의 첫 30km. 유리한 몰카운트를 잡습니다. 유리한 몰카운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삼진에 대한 욕심도 낼 수 있습니다.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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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삼진 가자, 삼진. 종국이가 뭐야, 종국이? 슬라이더 같아. 삼진! 거의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싸인 교환은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더. 하나, 가자!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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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패스는 또 왔습니다! 남성대! 다이어트! 골컷에서의 첫 번째 기록 이영헌이 3진으로 출발하면. 슬라이더링이나 룩 긴장진이에요. 초코 밸런스 보세요, 초코 밸런스 보세요. 지금 김지우 선수가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큰 구수였어요? 좋은 구수예요.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들어왔죠. 이 첫 공을 가져가야 됩니다. 공 챙겨주네요. 잘했다. 이제 타석에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상위 타수입니다. 여기서 어떨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쳐야 돼, 쳐야 돼. 백민이 형 쳐야 돼. 출발하다, 출발하다, 출발. 변하고. 대림변하고 일단은 총으로 볼이 됐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하고. 각각 쭉 들어왔습니다. 스쿨. 느림변하고 2호위의 빠른 공.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강점 들어왔습니다. 기습적인 번트 자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트라이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그거야. 카운터는 1앤 2. 다시 또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하나만 더 잡아라, 그냥. 잡아라. 3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이 가장 잘하는 공을 당기는데요. 울터주었어요, 대비전. 이용원이 갑니다. 4위. 각각 쭉 도달수록 택니다. 고타자 연속 택배네요. 골, 골, 골. 코슘을 던지다가 그 배경에서 슬라이버로 떨어지니까 타자들이 그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 화려하게 팬들께 인사드릴 수 있나요? 그러게요. 신재형이 보다 낫다, 신재형이 보다 나. 대단하. 나이스, 헐. 형, 아니, 좋아. 찍고 쳐다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3진 2개로 투하우스 됐고요. 이제 타석의 최태원 선수입니다. 오늘 세태원 선수는 2루타와 볼넷 두 번의 출로 이미 성공을 했고요. 오, 많이 빠지는 볼이에요. 아, 힘들어하네. 잘 본다. 좋아, 좋아. 잘 본다, 잘 본다. 차분하게 던져라, 영원아. 차분하게. 바깥쪽은 공 다시 빠집니다. 볼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깔끔하게 가, 멋있다. 괜찮아, 2볼에 강해. 2화에게 필요한 투수 이용은. 3불 모두 벗어납니다. 자, 스리볼 딱 한 번만 끄면 돼 내면 돼, 내면 돼 볼렛은 안 됩니다 이형원 선수는 또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볼렛은 안 된다, 이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보고 투구합니다 그렇지, 치라고 좀 볼 놓쳐나, 볼 놓쳐나 이제 스리볼 원스쿠아이즈 여전히 타자에게 유리한 볼카운트 그렇죠 타자, 풀카운트 껴줘 오케이 스리케이 가자, 스리케이 좋아 스리볼에서 시작했었던 2번 타자 최태원과의 선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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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형, 배우 형 제발 출루 가자, 출루 하나 가자 가발, 가발, 가발 마지막 공 하나의 성공 이형원 1-2-0 인상 킬 탁재! 킬 4-5-2-2 잘 AQT 이 선수가 본체대의 이용원입니다. 가장 적극한 나비죠. KKT. KKT. 이용원 이렇게 팬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대박인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완벽한 정판이야. 3K가 끊는 거야. 그러니까요, KKK. 우리 행복한 직관인데. 이 한 페이지에 쑥어른 글자가 적힐 것 같습니다. 이 이름 성성검입니다. 박지영입니다. 원래 이것이 한겨낸 글이가 있는 기회를 알고 있다. 그는 반복하는 글자입니다. 나 승용민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왔나오는 게 맞다. 그거를 또 쳐봐요. 성성범 선생님 첫 등판이죠? 네. 오시는 첫 등판 가져가고 있는 성성범. 다시 흘러가는 시간은.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원망. 멈춰서. 우리는 더 예쁘고. 똑같이. 똑같이. 이 선수가 계속해서 발도 닿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관 스스로서 점점 기록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줬죠? 성관 스스로서. 안정감 있는데 성관인데. 성관. 성관. 맞다. 어차피. 지금 똑바로 간다. 성곤아, 원하게 해라, 네가 긴장하면 네가 친다, 진짜. 성곤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지? 그대로 가야겠다. 너무 무기력하다. 직빵, 홀드팩, 사상 최초 아니에요? 잘한다. 연수야, 감화가 좀 좋아. 그리고 약간 너클 터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터브요? 지금 터브 2개. 한민아. 지금은 꼭 한 점을 내야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라고. 큰 법도 없어. 선금리, 선금리. 선금리, 선금리, 선금리. 박수. 승, 승강. 승강이 간다. 승강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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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민이 형, 가자, 안민이 형. 1점. 1점 내야 돼, 1점. 승강, 승강. 딱 마운드 컸을 때부터 이거 내가 이 게임을 잡으면 안 된다, 약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마운드 올라갔다. 그대로 끝내면 안 돼. 가자, 성공해. 142km의 구속이에요. 좋아하죠, 근데. 너무 맛있어. 20, 20. 143km예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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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파이팅, 파이팅. 깜짝이야. 수박입니다. 145km. 어? 접속해서 찍어 던지는 접속심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저도 기쁘네요. 네. 이건 돌땡이죠, 돌땡이. 요원이보다 더 안정감 있는데? 직구는 안정감 있네. 계속해서 1볼 투스라이기 몰카승. , 요리를 잃은 텍이, 요리를 잃은 lbs. 1볼 투스라이기과는 뉴밍이, 참,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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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떨어지는 곰 가격합니다. 2볼 투스라이기. 섬로에서 잡았고요. 핏북 led. 142번이 정말 안정감. 뭔가 안정감이 있어. 하차에도 그렇고. 독립리그에서 선발 신고하고 있네요. 독립리그 그 구단에서의 경험이 선수에게는 경험치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선선거는 경험치를 먹습니다. 이제 4번 터져요. 양현수 서수입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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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서브 빠르다. 서브가 브레이크가 좋아, 브레이크. 지금 코스 마스크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완성도가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졌네요. 하나 심어, 하나 심어. 탈북을 밀려서 높게 뜹니다. 잘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보여. 태반입니다. 2아웃. 안 보여, 안 보여. 이제는 경기를 마무리 짓는 선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승준 투스포츠의 왕적한 이용원 선수의 데뷔. 시즌 첫 등판에 선성현 선수의 빛을 모든 게 담겨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성공, 파이팅, 파이팅! 이쁘게 마무리 지워봐. 앞에 놓고 쳐야 돼, 볼 빨라. 밑에, 위에 치켜? 위에 치켜? 낮은 거 놓고 쳐야 돼. 출발, 출발! 좋아, 좋아, 좋아. 슬픈 있어, 슬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용원은 KKK, 그리고 선성권도 이 아웃컨 하나만 잡으면 이용원과 선성권이 여섯 타자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아주 좋아. 초고 변함으로 스파이크 카운트를 잡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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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은 올바둔, 올바둔. 지가 큰. 호브가 있어. 왜 무섭구나. 이제 못 나가래, 다. 우와. 홀드 게임까지 남은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안 합니다. 경기에 마침 뚫을 찍을 투수 선성권. 과연 어떤 공을 드릴까요? 프로그 아사%. 예외적으로 스파이크를 남은 스트라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못 보지게 10대 형의 스코어 직전 첫 홀드게임을 만들면서 경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홍원 선수의 몬스터즈 데뷔 선성원 선수의 생애 첫 경기 마무리 정말 아름다운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만을 노래하는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